거기 적혀있지 않니 서석진과 이마윤은 99.9% 부자관계입니다 은희야 미안하고 고맙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아줌마 괜찮죠? 방은 두개냐? 네 방 하나는 명선이가 쓰니까 저는 하윤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우리 둘이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충분해요 충분하기는 하윤이가 너 같은 줄 아... 너처럼 키우면 안되지 아들인데 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거 해주려구요 하윤이 책상도 하나 들여놓을건데 괜찮겠죠? 짜잔 저희 꿈의 보금자리에 처음 오신 손님으로 환영합니다 드세요 아줌마 내가 뭘 했어 아줌마 바로 아래부터 보실거라 그랬지? 길건너 쇼핑센터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제대로 된 찾잖아 나 없으면서 이거를 무슨 독립이라고 니들 왜 그렇게 말을 안들어 내가 집어둬준다고 했잖아 내가 다 해줄테니까 하윤이 데리고 제발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된 그릇에 밥먹게 해 아줌마 저희 제대로 먹어요 이문이가 누구에요 사람 대접을 받으라 소리야 이런 그릇에다 하윤이 먹게 하지 말고 아니에요 아줌마 저 어릴 적부터 해주신거 너무 많은데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요 말도 말도 안듣는다 아줌마 하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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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애만 잘 키워 그러면 돼 내가 다 해줄게 어색 하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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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괜찮아? 엄마야! 엄마야! 엄마 괜찮아!